이거 당근칼이 아니야? 스피어 요즘에 당근칼이 그렇게 유행이라면서 뭐라고 당근칼이 그렇게 유행이라고? 그래서 내가 준비를 했지 우와 당근칼 겁나 많아 문방구 그냥 사쿠라 바나나 당근칼 바나나 깜찍하지? 엄청 깜찍해 손가락 묻어도 자고? 이거 초소형 당근칼 가장 기본적인 걸 보여줘야지 이거? 야광 오 야광 약왕 야왕 빛네 이거 뭐 뭐 위험해 위험해 mos 요런거는 여자아이들이 좋아 하겠네 여기 좀 작잖아 좀 아쉽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아.. 커리 노란색 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엄청 예쁘고 말해 이건 당근 칼이야 이거 보자장에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착한 자 흔들어 움직였습니다 땅땅땅땅 요즘에 유행하는 당근총이랍니다 당근총 별개 사나와네 별개 사나 롱당근 칼 롱당근 칼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야광입니다 약왕 이거 봐, 이거 봐 더블 담근 칼 더블 담근 칼 담근 칼이 두 개나 들어있어 이거 그냥 오이 같은 거 쓸 때 좋겠네 불빛나는 거 불빛나오는 담근 칼 또 야광이에요, 야광의 불빛 이건 샤크가 좋아하는 메탈 담근 칼 오늘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제가 문방으로 갔는데 또 새로 나온 게 있다고요 왜요? 또 새로 나왔어 드디어 갖고 왔지? 드디어 내가 갖고 왔지 샤크 공부 열심히 하라고 칼처럼 보이죠?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지우개 담근 칼 감독이 샤크 랜이 됐어 오 이거 엄청 잘 줘 마음에 들지? 오 이건 뭐야? 이거 LED 스피너? LED 담근 이거 담근 칼이 아니야 스피너 딱 당기면 나오고 넣고 스피너를 하고 싶다 좋아 스피너 스피너 이거 핫템이네 이거 좋네 이거 요즘에 샤크가 한창 멋부릴 때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준비를 했어 뭔데? 당근 칼도 갖고 싶지 뭣도 부리고 싶지 야 당근 칼? 당근 칼이라니 머리빈이 오 뭐야? 놀랬지? 신광장 이거 봐 대포 아니야? 이 정도면 대포 대포 아니면 대포 대포 왜? 이거는 솔직히 당근 칼이 아니라 이거 흉기인데 흉기 벽뼈 이거 마지막 큰일 나갔다 야 근데 이거는 너 좀 해봐 너 좀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역시 젊은 분 탈릭은 나보다 잘하네 이거는 그냥 관상용 관상용 이렇게 바로 아 되게 아파 진짜 아파